49초! 지금 말이죠 우리가 자세히 보면 지금 자세히 보면 우리 앤디그룹 민망한 게 두 번 왔어요 두 번 이게 한 번 왔다고 해요 황사로 화가 나서 한 번도 왔어요 민망한 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앤디그룹이 기록을 깰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팀워크라는 거 같은 신앙, 또 같은 정팀 하지만 그런 우정 이제 끝입니다 왜냐면은 우리팀에 임팩트 가수 우리 B 일단 신장과 몸매가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단 황소에 올라탈 때 어떠한 자세를 올라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는요 아직 여기서 바로 뛰어올라서 황소 뒤에 엉덩이를 잡고 풍 올라서 안장에 앉습니다 일단 B 어떻게 올라갑시다 엉덩이를 잡고 올라타면은 뒤에서 올라가보세요 올라가시는지 이게 10초! 10초! 10초? 10초 플러스에요 10초 플러스 그냥 여기서 버티면 되게 준비 아 지금 자세부터 나옵니다 일단 저 우수의 젖은 표정보세요 빨간 장갑을 껴도 어울리는 사나이 B 과연 김동완의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인지 준비 출발 독특하게 꼬리를 잡았어요 야 정말 제 CF다 이거 야 좋다 또 황성아 화가 났습니다 네 23초 지났습니다 자 30초 대 마의 벽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 도전자 30초 자 김동완 군의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아요 금세돈도 사실 38초 지났습니다 자 이게 15초 남았어요 15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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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 정말 45초 자 오늘 안심 스테이크를 먹을 각오로 자 52초 53 54 55 지민이랑 경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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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메달 정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달 정정식 자 덩어리 끌어주세요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 1라운드 로디오 경기는 이렇게 해서 우리 백 팀의 승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 후렴 즐겁게 춤을 추다가 즐거운 댄스와 함께 악을 깨뜨려라 청담동 호루라기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기순 제압하기 위해서 청팀의 댄스의 황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의 전진 신화의 전진 그쪽에서 전진이면은 우리는 N극에는 S극 파워풀한 댄스에는 정말 귀엽고 발라난 댄스 여러분의 마음을 녹일 거예요 비 자 일단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고요 음악 좋아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안무 비 비군이 빨랐습니다. 비군이 빨랐다고 그럽니다. 비성민! 맞다네요. 이번 게임은 이 게임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팀 이성진! 뭐 우리 백팀에서는 본인이 이성진 씨의 라이벌이다 생각되시는 분 알아서 나와주세요. 김성수 씨?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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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1, 2, 3, tell me what you got Let me steal my clothes and stop and hit the track Pick me up and let me up my love when I'm hot Touch sheets and let me up and get stuck Believe it or not, we're going to die I'm stuck with butter and all the way like I'm hurtful So what's it gonna be? Me on the TV Let me take the time and set your money apart I'll be right back I'm her best I'm her best 다시 한번 더 한번 We're going to get the time and do it We're going to get the time and do it We're going to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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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자 다시 두께가요 두께가 1.5cm 대단합니다 민우 김재덕 음악 주세요 시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콜라 아, 민호! 심판의 결정, 김재덕성 승인! 큰, 이, 정현! 춤은 인정하지만 저분의 몸무게로 박을 깰 수가 있을까요? 이정현 씨와 정면 댄스 대결을 펼칠 리오 원장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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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